안녕하십니까 모음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크리스마스 도시라는 컨텐츠인데요. 스토리로 돌아가기 전에 참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도시라는 컨텐츠는요. 바로 제가 살던 그 마을, 그 생물, 그 아 생물이란다. 그 사락, 그 동물, 그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똑같고 다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산타라버지고요. 스토리라고 고! 후우! 이 말에는 선물을 줄 아들이 많은 거 겠 persecuted. 가봅시다. 이거는 제 설매일이야. 살려와 설먜에 달려라. 이건 Carlo banc regimes 다 되려. 너 또 재밌니? 정말 길게 있습니다. 근데 설매가 이상하네. 어? 고장 날 것 같아. 내려오겠나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는 산타 할아버지 여기는 산타 할아버지 도시 같은데 크리스마스 도시 제목은 크리스마스 도시고요 아이고 우리 빨리 달릴 수가 없어 선물을 주러 아이가 참 많은 것 같아 선물 아이고 아이고 요즘 아파트부터 비벼먹어 왔어 이 아파트는 내가 선물 다 줬고 저 아파트는 니가 선물 다 줬지 아이고 쓰라매가 로돌포도 우리 쓰라매는 로돌포 없이 그냥 가지 아이고 로돌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로돌포를 타고 다녔나 아이고 여기 선물이 아직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번에 로돌포도 탔는데 그 로돌포도 힘들어서 죽었는데 아이고 여긴 또 뭐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고 이렇게 해놨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100만원입니다 루달프가 날개가 있고 특성 있고 루달프가 좀 빨라갖고 100만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에 포스터가 달려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100만원이에요 잠깐만 선물폭가 쭈쭈쭈 선물폭다 뿡 아 됐다 선물 찬식이 너무 예쁘군요 아이고 그렇냐 그렇냐 아 여기 노인정 아닌가 노인정 선물 쭈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선물 줬나 나무야 선물 받거라 너에게는 흙이 선물이구나 흙 자 흙 됐다 가자꾸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야 실제에 실제에서 난거다 치워 아이고 이거는 그 전설의 공장나무라고 부르지 않았나 자 너네 선물이 가시라고 우리는 식물의 마음도 알지 자 가시 자 너도 뿌려 왜 됐다 왜 튀어 우리가 선물 주고 튀는 사람이야 아이고 아 산타 도시는 여행들아 이게 이 상태가 밤입니다 그래갖고 별로 안 다녀갖고 산 크리스마스 도시는 이 상태가 그냥 밤이에요 그래갖고 이 상태가 하루에요 이 상태가 지금 밤이에요 이 상태는 지금 새벽 1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힘들어 어 저기에도 틀이 나와봤는데 아이고 산타 할배들이 우리 둘 밖에 없었나 아이고 아이고 저번 그 다른 산타들은 그 파도에 십쏘여서 죽었다 뭔가 뭔가 카는데 우리 세상에 우리 둘 뿐인가 아이고 선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 힘드네 아이고 여기 보이시나 저거 저기 틀이 달아놓은 집 저기에 선물 줘야겠어요 퓨스 선물 하나 줬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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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네요 어흐 대 끝 그리고 몇 번을 나면 허워 산타 할아버지 원래 맨끌 아이고 아 저 놀이터에 가서 좀 쉬지 않게 새벽 아 새벽 저희가 지금 12시부터 1시간을 지금 선물 주고 난리 났어요 저기 하늘 차라리 있는 것도 선물 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 주고 올게 자 선물 다 주고 써 아이고 허리가 뿌라질 것 같다 아이고 나 니 허리가 나도 누거든 너는 너는 그 뭐냐 저기 있는 저 아파트에 선물 다 줬지 아이고 저 불 켜놓은 집은 저거는 우리가 키고 옮겨 좀 이따가 저 불을 우리와 다 키우는 거니깐 니가 좀 이따 끄고 와 방송 끝나고 아이고 아이고 이 가시나무네 크리스마스상 바라보지 양살당 아이고 정비 아까부터 저쪽에서 이상한 냄새 끝나는데 일단 여기 경비원들하고 사람들이 약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가 잠깐 아이고 아이고 살이 아파도 지겠네 이상한 냄새 끝나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 코끼리 냄새가 난다고? 아니 뭘 코끼리 냄새가 나 여기 비가 밖이거든 약간 고기 냄새 나네 오! 새벽 1시에도 차가다니 신기하다 이 사람은 참 정신이 쫓아오네 새벽 1시에는 차야지 차서 산다 할아버지 선물 준 것을 기다려 저기 사람이 있어 으아악 여기 와서 앉은 참 새벽 1시에는 산다 할아버지 오늘 자는 줄 모르고 으삼아온 아이고 저런 사람들의 사무료들은 여기 좀 숨어있게 여기 좀 들어오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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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뇨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간부리 아이고 아이고 왜 내려오요 내려올거면 다리를 쳐보시오 아이고 사람이 있네 어 저기에도 사람이 있어 이거 망해잖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하나 지금 날 수가 없어요 산타가 지금 능력이 아직 없어서 저기 다 순간이동으로 갔다왔어 저쪽을 순간이동 고 내님들아 이제 부터 할아버지 목소리됐어 허어 하 다짢아 이제 순간이동 능력으로 다 떨어진데 순간이동이 너 이제 세번밖에 못해 어 그 힘 못 되겠어 저 아파트에도 네가 선물 갖다 두고 와 자 갖고 두고 왠 눈물이 가질 정도로 갖다가 갖고 일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아이쿠 힘들지 아아 저거 사람이 있는데 안 들으니까 커 아이고 아 이쪽으로 가면 뭔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역시 여전히 저기 놀이터에 숨어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이 저기 있잖아 빨리 오게 안되겠다 저 놀이터에 가겠다 승외동 꺼 승외동은 빨라서 모르지 여기 안에 트리가 하나도 없네 저기 들어있는 트리가 있네 이 사람 윈도라의 창고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새벽 1시에서 활동을 좋아합니다 저기에도 한사람을 축하하고 있고 어 지금 이 도시에서의 시간은 2시간이고요 어 네 새벽 2시고요 아 곧 있으면 내 집에 가는데 1북 남았어 어 어 투명망치로 쓰게끔 사람들이 우리를 못 봤어 퉁퉁스 됐다 어 하지만 우리끼리는 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선물을 다 줬어 어떻게 선물 준 소감은 어때 힘들지 어 어 어 어 우리도 우리도 나도 이제 이 도시를 벗어나고 내 집 가갖고 쉬워야지 아유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고 난 내 집 갈게 바이바이 츄